자, 렛츠고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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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예, 렛츠고! 아니, 아직 점심들을 안 드셔서 힘이 없으신가? 더 반갑게 인사해주실 수 있으시죠? 예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줄타는 얼음사리 서주향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가 이 오르바루 축제를 다시 찾아뵙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근 아니요 한 제가 대학시절 때 저기 강경 밑에서 조금 조촐하게 줄을 탔던 거를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공연장에 왔는데 그래서 마을 잔치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조금 들 긴장했거든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어디 양반 교수 댁도 오시고 인근님 궁궐에서 이렇게 자의자 우유정 다 납신 것 같으니 마음이 조금 떨리네 그래요 어떻게 좀 힘 좀 내도 될까요 어이씨고 외울씨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여기 옷 입으신 분들은 궁궐에서 오신 것 같고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은 백성분들이신가요 자 우리 백성분들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배울씨 즐거운 마음으로 내 저 건너까지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줄 위에 올라가 보니 어째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거리 장단으로 한번 건너가보세 정우! 우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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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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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씨,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, 뭐라고? 배워도 지랄같은 거 배웠어. 그렇지, 배워도 지랄같은 거 배웠지? 먹고 살라면 어쩔 수 없네. 어쨌든 선생님, 시간이 좀 살바... 너무... 시간이... 저 조금만 타야 될까요? 랩클! 하세요. 아이고, 우리 여주 시민분들이랑, 다방인분들이랑, 우리 내인분들이랑 다... 너무 좀 하시니까 마음껏 하셔요. 제가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즐겁게 즐겨주시니까. 근데 배우씨! 내가 힘들어... 어? 배우씨 여기 계셔. 여기 배우... 선생님이 갑자기 배우씨... 우리 폐의 협상이 안 됐어. 아, 그래요? 아, 금방 고출놨네? 그렇지. 네, 이번에는... 여기 선생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, 이 양반다리로 주위에 앉아서 한번 가보세요. 그렇지. 그렇지. 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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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여러분들 편안해 보이십니까? 예! 아니,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무릎이 조금 쑤시는게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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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물도 안 나오고 나 힘들어서 내 남들이 있다! 아따 아루씨 이 요즘같은 각박한 세상에 이 하늘 볼 시간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주위에서 하늘을 보고 있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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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어렵네 하늘 보기 배우씨 배우씨 이렇게 앉은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? 어떻게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잠시 잠깐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다 꺼내주시고요 네 김치 김치 여기 특별히 시장님께서 오늘 멋지게 차려입고 와주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 대표로다가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요? 시장님 자리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 제가 시장님 부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살짝 네 감사합니다 하고 멋있게 코드 한번 잡아주시면은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앞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시끄끼가 있어요. 아니 돌새 뭐하니 이거 선생님께서 할게요.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. 돌새 맞아요? 어? 돌새 맞어? 돌새예요 저는. 아니 큰 선생님이신데. 자 회원씨 이렇게 사진도 남겨드겠다. 이번에는 저 건너까지 한번 건너가는데 이 황새 한 마리 주리에 더욱 건이 앉아. 자 논두렁 넘어가듯 넘어가는 거 싫이었다. 똥쿵 자 다시 보여 드릴 것은 제가 이 양발 끝으로 코 차기 라는 것을 한번 해 보는데 제가 코를 진짜로 차는지 못 차는지 눈 크게 쓰고 보는 재질이었다. 정신경이 조작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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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더 놀다 가라고요 네 그쪽들이 와서 줄 타봐 타보트요? 잘 맞네 네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고 이렇게 잘한다 라고 주임체를 많이 넣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줄을 잘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 여러분들의 박수소리 장단에 맞춰서 내려갈 테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흥겨운 박수 장단 부탁드리면서 자 배우씨 이것은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으니 장단 슬쩍 몰았고 나와보세요 장희룡이 전력구 자 배우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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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